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달콤하고 쫄깃한 맛으로 누구나 즐겨 먹는 여름철 대표 간식인 옥수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옥수수는 밀, 벼와 함께 세계 3대 식량 작물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이용되는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옥수수는 단위 면적당 곡실 수량이 가장 많고, 어디서나 쉽게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주요 식량 작물로 재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옥수수 자금률은 2020년 기준 0.7%에 불과하며, 옥수수 수요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옥수수의 영양적 특징 옥수수는 주로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특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옥수수는 좋은 에너지 보충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옥수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포만감 유지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옥수수에는 비타민 B1, B2, E와 칼륨, 철분 등의 무기질도 풍부하고, 옥수수의 신운에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동맥 경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옥수수의 건강상 2점 혈관 건강 개선 옥수수에는 식이섬유, 특히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낮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혈관 건강 개선 및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 방지 옥수수에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눈 건강 개선 옥수수에는 루테인과 망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루테인과 망간은 시력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황반 변성, 백내장 등의 안구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옥수수에는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6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6은 면역체계를 지원하고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개선 옥수수 신운에는 리놀산을 비롯한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 조절 옥수수 수염차에 함유된 메이싱과 클로로겐산이 혈당 수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잇몸 건강 옥수수에는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염증을 억제하고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옥수수 속대 추출물이 잇몸 질환 치료제의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옥수수가 잇몸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뇨기 건강증진 옥수수 수염은 강력한 이뇨 작용을 가지고 있어 비뇨기계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도, 콩팥, 방광 등 비뇨기관의 건강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 수염에 함유된 메이싱 성분이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에 함유된 루테올린 성분이 전립선 요도 수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 질환 예방 및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화 건강 개선 옥수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유익한 장 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습니다. 건강한 장은 면역력 강화, 영양소 흡수 개선, 만성 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공급 옥수수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제공합니다. 특히 옥수수에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키지 않고 장시간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옥수수의 부작용 알레르기 반응 옥수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옥수수를 섭취하면 두드러기, 가려움증, 호흡곤란, 설사, 구토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화장애 과다 섭취 시 옥수수는 복통, 설사, 변비, 복부 팽망감 등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은 옥수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혈당 상승 달콤한 옥수수는 당분 함량이 높아 혈당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달콤한 옥수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옥수수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